우승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새내기에서 우승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. 얼마나 되신 거예요? 10월 달에 새내기 우승하고 지금 챌린저대회 우승 2등하고 이번에 올라서 우승하신 거예요?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배드멘트는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코치세요? 그래서 이렇게 점프터를 못 내시면 강하게 할 수 있는 아 근데 지금 밖에서 보면 깜짝 놀랐어요. 다들? 다들 너무 놀라셨어요. 서브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누가 지도를 받으시는 거예요? 책임위선에서 지도를 받으시는 건가요? 배운적으로 배운적 없이 그냥 보고서는 지금 이렇게 게임을 치시는 거예요? 오 대단하시네요. 그럼 이제 마스터로 올라섰으니까 챌린저 우승이면 이제 마스터 저희왕으로 이제 주게 되겠네요. 이야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다음번엔 지금 오늘 안 됐던 교수님들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다음에 마스터게임에서 100개를 받을게요. 우승 축하드립니다.